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같은 일반 범인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참고로 무편집뿐이고요. 그럼 봅시다. 제목 아무리 내가 혼인신고를 했어도 이건 어디까지는 실수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면 취소도 해줘야 되고 아니 그걸 떠나서 나를 안 말린 나라 책임이 맞잖아요. 국가 책임 원제, 결혼할 생각 없었는데 혼인 무효 가능한가요? 이게 작년에 올라온 글인데요. 댓글 반응을 보니까 이거 이전에도 여러 번 썼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지게 찾아봤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 이전에 글은 지워버린 건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봐주세요. 약 10년 전 20대 초반 아무것도 모를 때 이게 진짜 사랑인가 싶어서 어떤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남편 눈 바람으로 이혼했는데 이거는 이혼이 아니라 무효가 맞는 거 아닌가요? 제 잘못 하나도 없고요. 그냥 어리고 순진한 사람을 사탕발림으로 꼬득인 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아깝고 이렇게 시궁창으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나 이혼이 너무 싫어. 이혼, 혼인기로 전부 꼴보기 싫어. 이거 무효 가능한가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님도 그때 결혼하고 혼인신고할 때는 찐사랑인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남자가 억지로 사기쳐가지고 혼인신고했습니까? 공적인 기록이 그렇게 네 마음대로 없어지고 하는 거면 다들 무효해버리지 왜 이혼을 합니까? 안 그래요? 대댔스니 그 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하시네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제가 바람을 피했나요? 아니면 제가 뭐 다른 피해를 줬나요? 저는 손해만 봤다고요. 지금도 그래. 이혼 하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고요.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네가 말해봐요. 어? 쓴이 댓글 담가 보니까 죄가 있군요. 멍청한 죄, 뻔뻔한 죄. 쓴이 정도면 그거 죄 맞아요. 2번 와 이딴 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냐? 머리에 뭐 들었냐? 한번 열어보고 싶네. 저 아세요? 왜 말을 이따구로 해요? 열길 뭘 열어요? 안 그래도 짜증나 미치겠는데 왜 시비를 거냐고. 3번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물론 조금 안됐긴 했지만 어린 시절에 그런 철없는 선택이라 해도 그래도 성인이었으니까 그 책임도 당연히 님한테 있는 겁니다. 아니 저는 애초에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요. 연애만 하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학벌도 좋고 얼굴도 이쁜데 고작 이혼 하나로 후려치지는 게 너무너무 싫다고요. 2번 진짜 말하는 수준 봐라. 아니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봐요. 돌싱 아줌마. 제발 정신 좀 차려. 3번 쓴이 말처럼 정말로 얼굴이 이쁘고 학벌이 좋으면 단지 이혼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후려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혼을 했다는 건 그냥 결혼 시장에서는 흠이 되는 거지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쁘다면 더더욱 더. 혹시 계속 그렇게 남자들한테 목매면서 재혼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닌 이상 이혼 경력 하나만으로 사람을 막 후려치진 않을 텐데요. 내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 봐도 그래. 다들 직장 잘 다니고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던데 너 왜 그래요? 4번 아이고 이 옆에 내 한동안 뜸하더니 병원에서 퇴원을 한 건가? 근데 자꾸 이러면 또 들어가야지. 어이구 그러니까 약을 좀 잘 챙겨 드세요. 5번 이거는 순진한 게 아니고 멍청하니까 넘어간 거죠. 순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두번째 원제 혼인 무효하면 이혼 기록도 지워지나요? 한번 결혼하고 이혼하면 왜 그게 평생 기록에 남는 건지 저 진짜 이유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완전 악법 아닌가요? 범죄 기록도 몇 년이 지나면 실효되는데 진짜 너무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래요. 평생 남기세요. 죽어가지고 화장을 해도 남기세요. 묘비의 색이라. 배우자 바람으로 이혼해도 그래도 내가 잘못이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거고 꼭꼭 죽어서도 남겨주세요. 댓글 1번 이혼이 죄는 아닌데 당연히 기록은 남겨야 혹시나 사기 결혼 같은 걸 안 당하죠. 상대방이 그걸 알고 결혼하는 거랑 모르고 결혼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니까요. 아니 범죄 기록은 시간 지나면 말수가 되는데 왜 이혼 기록은 평생 남는 거냐고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죄도 아닌데 2번 2번 야 이 그지 같은 야 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아? 다른 나라는 뭐 안 남기는 줄 아냐? 이건 뭐 말서가 되니까 별 그지 같은 게 다 나대는구만? 끌 끌 끌 2번 죽을 죄를 지었으면 벌써 죽었겠지. 너는 그저 이혼을 한 거고 이혼에 따른 당연한 기록이 남았을 뿐이라고 꼴값 그만 들고 가라. 아우 이 지겨운 탈영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 대댔스니 그럴 거면 그냥 죽여버리지. 팔자가 너무 그지 같고 기구하고 힘들어요. 꼴값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라고요. 네가 뭘 안다고? 3번 어? 아무리 이혼 경력이 있어도 얼굴 예쁘고 매력만 있으면 뭐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네 번도 하고 연애도 결혼도 충분히 가능하던데요. 쓴이는 얼굴이 오지게 못생겼나 봅니다. 끌 끌 크크 저요. 아직 어리고 이쁘고 대학도 잘 나왔고 집도 잘 살고 직업도 좋아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세요. 아저씨 2번 그래요? 근데 왜 이혼 기록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런 소리는 왜 하는 겁니까? 하여간 뭐 그래. 맨날 나는 예쁘니 잘 배웠니 졸업장 하나 인증 못하는 주제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줄줄줄 그냥 흘러나오지. 아줌마처럼 늙으면 원래 그렇게 주제도 모르게 되는 겁니까? 진짜 궁금하네. 끌 끌 4번 헐 이 아줌마 또 시작이네. 야 너 예전에도 계속 이런 걸 올렸잖아. 그냥 아줌마 혼자 무효 선언하고 살아. 이 소름돋는 집착녀야. 네 됐으니? 낙인처럼 꼬리표로 평생 따라다니는 거 너무 지긋지긋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그지같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남한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범죄자처럼 이런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냐고? 2번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당장 거울을 보세요. 거기에 정답이 있으니까. 5번 그래 네 말처럼 죽어서 화장해도 기록 남겨지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아니 혼인 무효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줄 아냐? 그리고 아무리 상대방 잘못이라도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실책이야. 요책 사유가 없다고 무슨 뭐 완전 무결인 줄 아니? 어? 그게 뭐 천하무직인 줄 아노? 어림없다. 그래요. 실컷 웃으세요. 님은 어차피 저 못 만나요. 후레친다고 너 안 만나줍니다. 저요.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그냥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 이러는 거라고. 니들이 뭘 알아요? 2번 아줌마 같은 거 한 틀 얽어줘도 소름돋고 싫어요. 어디 미쳐가지고 만나준다 만나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요? 허잇! 저리가! 6번 아 이 아줌마 또 왔네. 그래 말하는 것도 여전히 천박하고 너 맞네. 오랜만이야. 네 됐으니? 그러는 님은 저보다 많이 배우셨어요? 2번 네 그렇게 보입니다. 바람핀 년놈들 사회생활 못하게 철저하게 밟아놓을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이따구로 일한다고 누가 네 기록 지어줍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요? 7번 아니 얘는 저번에도 그걸 올려가지고 욕 오지게 처먹더니 또 올렸네. 그때 바람핀 건 남편인데 무효가 안 돼서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많은 댓글들이 어쨌든 성인이고 네가 선택을 한 거니까 책임도 네가 져라 했는데 아직도 책임을 못 지고 여기 와가지고 또 징징거리고 있네. 그거 참 그 피해자가 욕을 먹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재주면 재주다. 대단한 재주여. 아니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피해자가 책임지는 거 봤어요? 피해자가 감옥 가냐고. 2번 잘못이 없긴 왜 없어요. 약을 제때 안 먹은 건 죄입니다. 아줌마. 8번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게 참 맨날 똑같은 글 쓰고 관심 구걸하는 거 보면 이것도 병인가 싶기도 하고 참 예전하네. 그래요. 또 댓글 달아주고 갑니다. 옅다 관심. 네 됐으니? 저는요 관심 따위 구걸한 적 없고요. 그냥 기록만 없어지게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저도 이런 그지 같은 걸 안 쓰겠죠. 이건 나라가 책임을 져야지. 안 그래요? 9번 아줌마 하는 말 알았으니까 지금 당장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거세요. 그리고 판검사 보러 앞에서 지금이랑 똑같이 한번 씹으려봐. 가서 구경하게. 10번 야 이 아줌마 성격 보니까 상대가 왜 바람 패는지 저절로 알 것 같다. 달달달달달. 가끔 이런 사연들 올라오잖아요. 물론 이렇게 싸우고 진상은 거의 없지만 혼인신고를 실수로 했다면서 취소하고 싶다. 옛날에 그런 사연들이 있었죠. 20살 때 그때 한 2010년인가 그쯤에 그런 게 유행했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서로 가지고 있는 거. 사랑의 증표로. 그랬는데 여자애가 그걸 신고해버린 거야. 그냥 신고서를 써가지고 가지고만 있기로 했는데 남자 몰래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헤어지고 몇 년이 흘러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유부녀인 거야. 그래가지고 취소하고 싶다고. 야 참. 아니 그 혼인신고하려고 하면 써있잖아. 이따만하게 써있거든. 절대로 취소 안 된다고. 그리고 그 공무원도 물어볼 겁니다. 이거 취소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아니. 아 어지러워. 아 뒷골이야.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